지모대 후서 2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큰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중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더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하므로 홍기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21절에 있는 말씀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 되자라는 제목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릇 그러면 벌써 뭘 생각하게 돼요? 뭘 담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그릇은 무엇을 담는 걸 말하는 걸까요? 이 그릇의 종류를 보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그 다음에 질그릇 이렇게 네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릇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무엇을 담기 위한 그릇이겠는가? 하나님의 식탁에 맛있는 음식을 담아서 모든 자들이 그 밥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을 때 담고자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때에 제자들과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성만찬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 마지막 만찬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밥상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여러분 오늘 나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밥상에 밥을 먹는 시간인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의 밥상은 아주 커요 그런데 그 밥상에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니라 자녀만 앉아요 자녀만 앉거나 아니면 특별히 가족으로 밥상에 앉을 수 있는 초대된 자만 그 밥상에 앉아요 성경에 그 밥상에 초대되는 장면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선지자의 밥상이 초대되는 사람도 있고 왕의 밥상에 초대된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바로 밥상에서 둘러앉아서 그 밥을 먹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는 그릇, 귀 쓰는 그릇은 바로 그 밥상에서 귀한 왕이 먹는 음식 또는 그 왕의 밥상에 함께 있는 자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담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밥상에 담아진 음식이 어떤 거냐라는 거죠 주님이 그 음식을 담기 위해서 금그릇, 은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또는 나무 그릇이나 또는 질그릇같이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 여러분 이왕이면 천하게 쓰는 그릇보다는 밥상에 올라온 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귀한 그릇에는 귀한 음식을 당연히 담아야죠 아무거나 담지 않죠 그런데 그 귀한 음식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27절에 그 양식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누가? 예수님이 너에게 주리니 그러면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자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인치신자니라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게 하시는 영원히 썩지 않고 영생하도록 주시는 참 양식은 인자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인자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성만찬식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성만찬식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만찬식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밥상 거기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을 주는 밥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즉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이 피가 참된 음료로다 포도주를 마시고 무교병을 띄어서 서로 나누면서 그걸 먹었을 때 이 무교병을 초에다가 찍어서 먹거든요 그들의 식사법이 무교병을 초에 찍어서 먹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식초에 그 담은 거를 입에 갖다가 찍어주는 거 그러면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 이것이 이 왕의 식탁, 식탁에서 주어지는 우리가 먹어야 되는 양식 참 양식, 그분이 인자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식이 금그릇, 은그릇을 귀하게 담아져서 왕에게 드려지고 왕의 자식들이 밥상에 둘러 앉아서 그걸 먹게 하려니 내 안에 뭐가 담아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참된 양식이 담아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한 양식이 담아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양식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그릇, 은그릇을 되어주려면 내 안에 양식이 담아져서 주님의 밥상에 들여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담아져 있어서 주님의 밥상에 들여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담아지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 게 내 그릇으로 삼으신 내 심령에 세상에 썩을 걸 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것을 받기도 하고 내 것을 드리기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나를 이 시간 금그릇, 은그릇으로 드리고 하나님은 거기에다 말씀의 양식을 담아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도 하지만 또는 이것이 누구에게 드려져요?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이 피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그릇, 은그릇을 의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은 우리 각 심령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 단 하나 우리에게 양식으로 준 영생하도록 있어지도록 주어진 양식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피를 담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더라 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살, 예수님의 그 피를 먹으면 우리에게 목마름이 없고 배고픔이 없도록 우리에게 주는 것이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생명 영생하도록 주어지는 생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예수님이 찢으신 그 살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주는 양식인데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단 하나 하나님이 인치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치신 잔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단 하나의 양식이요 길이로 십자가 복음 뿐이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냐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슨 그릇이 돼야 돼요? 금그릇, 은그릇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을 담아야 돼요 금그릇이 어떻게 나오느냐 은그릇이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귀하게 쓰는 그릇은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 이런 것이 뭐예요? 그 앞에 이미 나누었던 티모데 후서 2장 16절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 두 명이 있었죠 후메네와 빌레도 이 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망령떼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16절 말씀 그래서 망령떼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자, 그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말 헛된 말 망령떼 말을 한다는데 망령떼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그들이 어떤 말을 했어요? 그들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러면서 진리에 관해서 그들이 그릇대게 말함으로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죠 주님이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분별하여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주라 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이 모든 것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잘못된 세상 사람들이 푸른 사람의 개명이나 가르침으로 나를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온전히 뭐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복음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 복음 그 주신 말씀만 내게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실로 이와 같이 헛된 것이 하나도 없느냐 근데 그동안 주소들은 게 하도 많아서 이걸 다 빼내야 돼요 주님이 저한테 다 빼내라 라고 명령했다는 말씀 드렸었죠 구하셔야 돼요 주님이 어느 날 싹 지워주셔야 빠지지 내가 빼내고 싶다고 해서 빼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딱 빼내버리시면 머리가 텅 비어져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됩니다 주님이 빼내주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걸 주워들어서 순간순간에 이 머리에서 팽팽 돌아가게 뭐가 많이 돌아가요 여러분 이 머리에서 뭐가 팽팽 많이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도 머릿속에서 뭐가 막 돌아가면 지금 잡동산이가 많이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내가 영으로 잘 깨닫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생명으로 이것을 먹으려면 머릿속이 텅텅 비워야 돼요 잡것이 없어야 돼요 잡동산이를 너무 세상에서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잡동산이가 여기에 많이 담어져 있는데 성경에서 세상 가르침은 똥이라고 말해요 배설물이라고 이 배설물 다 버려야 될 것들이 잔뜩 머리에 쌓여있거든요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여기서 같이 다 시석되어져서 제대로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전부가 되어져서 내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으려면 잘못 들은 것들은 다 지워지도록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 생각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되려면 귀한 그릇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에게든 아니면 성도에게든 이걸 나눠줄 수 있으려면 세상에서 가르친 지혜나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로 푸른 개명들은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세상에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지식도 다 없애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대적하는 것을 없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거스르는 건 뭐야 전부 육체에 관한 것들이에요 육체의 개명, 육체의 정력으로 내가 생각되어지는 내 생각들 내 생각, 내 의, 내 자아 다 이거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면 아멘 하면 그대로 순정하려면 내 생각이 없어야 그것을 순정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금방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래서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정케 하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허락해요 열심히 고난에 동참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헛된 말을 망령된 것들을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이나 이런 환란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시냐 오직 십자가밖에 하는 복음이 없음을 가르쳐주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호메네오나 빌레도 같은 사람이 왜 부활이 없다고 했어요 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땅이 지금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걸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있고 그런 교수들한테 배우고 목사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와 같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가 같다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터위에 세워진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불의에서 진정으로 떠난 자거든요 이 세상 것은 모두가 불의예요 그래서 온전히 의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의의로 사는 자가 되게 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불의에서 떠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의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의로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살 때의 의로운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연합되어진 믿음 이 믿음이 아니면 의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그 앞에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하나님의 견고한 터 바로 그 십자가의 터가 이미 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취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말씀하시고 금그릇 은그릇 얘기를 하십니다 불의에서 떠나야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은 불의에서 떠나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금은 어떻게 해서 나와요? 욕기 23장 10절에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우리가 주님의 연단 훈련을 다 받은 후에야 정금같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훈련을 통과하면서 내가 날마다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순종되어지는 거 그것밖에 길이 없다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 금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워야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담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한 것처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맞게는 없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돼야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운은 어떻게 나와요? 운은 10편 12편 6절에 흑도가니의 7번 단련한 후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단련된 자가 금도 되고 은도 되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은 다 어떤 사람 바로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으로써 그 고난에 이미 경험이 있어서 십자가 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금그릇 은그릇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그릇, 남은 그릇 또는 질그릇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육적인 정욕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어서 뭔가 그릇으로 되어드리길 원하지만 그런 그릇은 하나님의 왕의 밥상에 절대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 양식은 십자가 뿐이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 복은 뿐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우리 심령에 담으려니까 우리가 거룩한 그릇이 아니고는 절대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얻어진 것을 담아서 주면 그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전해줘야 받는 사람이 생명으로 그걸 먹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밥상에 둘러 앉은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피로 산 자들이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지는 양식은 다 거룩한 양식이에요 참된 양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담는 그릇조차도 참된 양식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은 밥상에 올라가지는 그릇이라는 거죠 양식으로 왕도 드시고 또 거기에 앉은 자녀들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그릇이 되어야 양식을 담을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여서 모든 일에 선한 이로 준비되는 자가 되어지려니까 21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렇죠 귀하게 쓰는 그릇이 돼요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려니까 22절에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그랬어요 청년의 정력을 피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는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육체의 정력을 갖고 있으면 내 마음에 육체의 정력을 따라 살고 있죠 그런데 육체의 마음은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육체의 생각 육체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그 마음이 육체의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닮지 못하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정력을 피하라고 한 거예요 청년들은 정력이 뛰어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청년처럼 힘차게 뭔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막 뭔가를 해보겠다고 할 때 자기의 의나 자기의 정력으로 힘을 내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비워지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7장을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율법의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죄의 정력이 이 지체중에서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에를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로 옷을 입는다는 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에 연합되어진 자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죽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나도 살아나는 세례를 말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력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의에 대해서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로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로 살 때 여기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져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 이 정력에서부터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23절에 이 정력엔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력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 어떻게 되는 자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를까요? 오직 십자가에 죽은 자가 주여 할 때 어?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여 하는데 주님이 너 누구야? 난 너 몰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에 연합된 자 그리고 그 의로 사는 자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언제든지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다 응답하리라 할 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단서를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즉 십자가에 나는 죽고 주님과 연합된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8절에 말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가 어떻게 청결해요? 내 힘으로 노력으로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로 내 마음이 청결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청결해진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대답해 주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는다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깨끗한 마음 그래서 믿음은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닌 거예요 깨끗한 마음 오직 한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청결한 마음이고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응답하시니까 우리는 주님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자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그와 같은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지지면 언제든지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새 영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새 영을 받은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 그랬거든요 굳은 마음을 제거했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정결한 자가 되었어요 나는 깨끗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완악하냐 이거죠 왜 강팍하냐 이거죠 왜 물어뜯고 왜 핥히고 왜 식이질투하고 다투고 내 의를 내세우고 그러냐 이거예요 주님 앞에 참으로 부드러운 마음은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거든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 앞에 진실로 이와 같은 사람 주님의 그 영으로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정한 마음을 내게 주셨고 정직한 영을 내게 부었기 때문에 항상 정직해요 항상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입으로는 뭔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말을 하는데 이 안에는 믿음이 없는 더러운 게 계속 꿈출꿈출 거리고 역사를 하고 있으면 빨리 하나로 바꿔주셔야 해요 속에 있는 거나 입으로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입이 거짓말을 말하면 안 되죠 이 마음과 입술이 똑같하고 행동도 똑같하고 그러니까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주님이 주셨으면 우리가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형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를 따르라 의를 따른다는 것은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누구에게 순정하든지 순정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죄에게 순정을 하면 죄의 종이에요 의에게 순정하면 의의 종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순정하든지 그렇다면 내가 의를 따른다면 죄에게 순정하지 않고 의에게 순정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또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크리스도의 말씀이라 의와 믿음은 동격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이 말씀을 들음에서 말씀을 순정할 때 믿음이 생기고 또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의롭게 함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 믿음의 길로 가는 거고 내가 믿음의 길로 가면 나는 의롭게 사는 자 되어진 거예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이와 같이 의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의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과 화평을 따른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돼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라면 당연히 사랑은 나타나야 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거듭나서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새 영을 받았다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말을 하시려면 나는 하나님께 정말 속한 자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당연히 사랑이 있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져야 정욕을 피하기도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볼 수도 있고 의와 믿음 안에서도 살고 또 사랑 안에 사니까 그 다음에 화평하게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이 있는 자만이 화평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화평케 하고 사람과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케 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니까 사도바오리 고린도서 5장 18절과 19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을 부탁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 십자가를 가진 사람 십자가의 복음이 자기 것이 되어진 사람이 금그릇, 은그릇이 되어져서 그 안에 뭘 담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담으니 의를 담고, 믿음을 담고, 사랑을 담고 화평케 하는 말씀을 담아서 주니까 그 사람도 그걸 먹고 의가, 믿음이, 사랑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 그 사람 안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시는 저와 같은 사람 당연히 제 안에 그게 담아져 있어야 돼요 깨끗한 금그릇, 은그릇가 같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진실로 이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을 제가 담아서 여러분에게 나눠주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이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걸 알고 받아 먹을 때에 내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금그릇, 은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둘러 앉았어요? 하나님의 식탁에 그래서 하나님의 식탁에 둘러 앉았을 때 저를 금그릇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여기다가 십자가 복음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먹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받아 먹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또 금그릇이 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져야 돼요 마음이, 우리 마음이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심령이 되어진 자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 거룩한 자가 되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에 동참케 하시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살면 절대로 밥상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모에는 써져요 음식을 만드는 동안 부엌에서는 써요 그런데 그렇게 쓰다가 불에 태워버릴 수도 있고 나무 그릇은, 질그릇은 깨트려버릴 수도 있어요 성경에 이 질그릇과 나무 그릇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짚으로 집을 짓는 비유가 나오죠 주님이 마지막 때 그가 한 공로들을 다 시험한다 그랬을 때 금과 은은 태워지지 않지만 나무와 짚은 다 태워진다고 그랬어요 나무 그릇은 쓰다가 버려질 수 있고 쪼개서 불에 태워질 수 있게끔 쓰임받다 버려지는 자예요 육의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어떻게 써요? 불의의 변기로 쓰세요 육체의 사람 불의의 변기로 씁니다 이 땅에서 예수 안 믿고 육체의 사람으로 살고 있어도 또 교회 나가서 교회 다니면서 육체의 정력에 그것은 그대로 있으면서 뭔가 믿는 자람 할 때 뭐로 써요? 염소같이 쓰임받아요 다 쓰임받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쓰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판에 이르는 자와 영생에 이르는 자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밥상에서 이 하나님의 삼된 양식을 담아서 나누어지는 금 그릇, 은 그릇으로 쓰임받지 않으면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쓰임받습니다 주님이 쓰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써요 다만 깨트려 버리느냐 예수님이 질그릇을 철장권세로 가지고 깨트린다고 그랬죠 그 질그릇이 뭐겠어요? 육체 우리의 육체의 사람, 육체의 정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깨트렸는데 이 육체를 누가 지배하냐?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지배하는 육체의 정력을 십자가에서 깨트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에서 깨트려 버린 그 정력을 아직도 쥐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식탁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금 그릇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쓰임받다 어느 날 버려지고 태워지는 자일 뿐이다 깨트려지고 심판에 이르는 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쓰시게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그래서 반드시 금처럼 은처럼 뭘 해야 돼요? 풀물뿐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우리가 받을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 고난에 동참케 하시는 이유는 자꾸 유익에 대해서 정력적인 거에 대해서 버리고 버리고 버리도록 상황이 나를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나를 훈련을 시켜서 내가 점점점점 더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살도록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는 시대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더 더 더 주어져서 그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기니 숨겨놓은 만나를 우리에게 먹게 하시니까 더 비밀된 진리의 말씀을 더 깨달아 알려줘서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이 범람해도 그 안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직 그 길만을 가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주셨죠 아 이 그릇 그렇구나 아무 그릇이나 되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밥상 위에 올라간 그릇이 되어야 되는구나 주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이들이 또 다 밥상에서 밥을 먹게 해야 되니까 누군가 하나님은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밥상이 온 세상이 쫙 세팅됐거든요 거기에 내가 탁 생명의 말씀을 탁 담아서 누구든지 와라 먹어라 나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탁 나누어질 수 있게 하는 금그릇 은그릇 되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려니까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셔야 해요 깨끗한 마음 가져야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으니까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잘못 풀면 또 큰일 나는 거야 티모데우서 2장에 보면 23절로부터 26절까지 한 말씀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랬어요 무식한 변론을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틀린 말을 해 그러니까 가서 싸워서 내가 이겨야지 이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막 가서 싸워 이거는 서로가 그 변론을 하는 건데 저들이 무식한 말을 가지고 변론하는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못 이겨요 아주 무식하기 때문에 우겨도 보통 우기지 않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뭐라 하냐 무식한 변론을 하지 말라는 거야 버리라 즉 주님께 맡겨라 다만 내가 받은 십자가의 복음을 빼앗기지는 않아야 돼요 흔들리지도 않아야 돼요 싸우지도 말아야 되고 빼앗기지도 말아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금그릇이 돼서 양식을 나누려면 진리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진리의 복음에 확신이 있으면 저 사람이 아무리 무식한 말로 나에게 덤비고 뭐라고 해도 끄덕도 안 하고 그러시냐고 주님이 내가 성령으로 교제가 되어지면 말하게 하시면 말하고 입을 다물게 하시면 그냥 짚어 딱 채우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무식한 변론으로 막 하는 사람과 다투지 않게 되죠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얼마든지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무식하게 떠들어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 다툼이 어디서 오냐? 야곱에서 4장 1절에 정욕에서 나온다고 말해요 내 의의가 있고 네 의의가 있으면 그것과 서로 다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툼 있어요 교회와 교회 간에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만도 100개가 넘는 교단이 생긴 거예요 다투니까 안 맞아? 그럼 나 나가서 따로 만들어 만들기도 잘도 만들어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자기네들은 꽁짜기 맞을지 모르지만 그게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툼이 우리의 정력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정력을 피해야 다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24절에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닮은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들이 무식한 변론을 갖고 찾아와도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선생님 당신은 이렇게 말하니 어느 게 옳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말하게 하시면 예수님도 잠잠히 말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입을 담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온유함은 주님의 맡겨진 입술이 되어지는 게 온유함이에요 내가 없이 예수님이 전부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성령이 이끌려서 스님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하는 사람이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사람인 거예요 내 의로 내 지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심령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차곡차곡 내 안에 채우시지만 주님이 멸어서 말하게 하실 때까지는 그냥 담아두시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우시기만 하면 돼요 열심히 채우면 알아서 주님이 때가 되면 가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역하는 자를 참고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라고 말했죠 그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참으려니까 오래 참음에 이게 있어야 돼요 못 참으면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래 참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내가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참으러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 있게 내가 안다고 지금 거역하는 사람한테 훈계를 막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훈계도 온유함으로 하라고 말해요 즉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훈계하게 하실 때 내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훈계하게 하실 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금그릇이야 나는 은그릇이야 나는 말씀을 받았어 이제부터 너희들한테 이거를 주라 그랬으니까 줄 거야 그리고 막 거역하는 자 또 다툼을 일으키는 자와 함께 주겠다고 다투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건 온유 온유로 가르치고 온유로 훈계하고 받을 만한 자에게만 선하고 받을 만하지 못하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 제가 어떤 때는 말을 하고 어떤 때는 아무 말을 안 하죠 아무 말을 안 한다고 해서 할 말이 없어서 아무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느껴지고 알아주는 게 있어도 말하게 하지 않으시면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말해서 상처받고 분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때를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말하게 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어린아이와 또 장성환자의 분량의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장성환자가 먹어야 되는 걸 막 주면 못 먹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사람들이 그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를 하고 진리를 알게 해 주실까 해서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사람 그냥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힘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기다리며 온유함으로 훈계한다는 거예요 뭐 할까? 사람들이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래서 제가 내 안에 뭔가 올무가 있는 걸 깨달았을 때 예수의 일부러 명령하시라고 하는데 그것도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 내어 쫓으면 돼요 그 마귀의 올무에 내가 메었구나 근데 내가 깨닫지 못하면 당신 마귀가 있어 각한 영이 있어 쫓아 그러면 기분 나보게 뭐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그냥 던지세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딱 듣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니 말씀이 거울인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보니 내가 이런 부분에 메어 있구나 내가 악한 영이 메어 있구나 이걸 내가 쫓아야겠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쫓은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렇지만 여기다가 주님은 생명을 담아서 우리를 금그릇 은그릇으로 하나님의 식탁에 올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금그릇 은그릇이 될래니까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임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주님 안에서 귀하게 그것을 내어놓아서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고 또 다른 주의 백성들도 그것을 자녀들도 먹을 수 있게 나를 들어 사용하실 때 내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지냐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 은과 같이 정결한 사람 순결하고 정결한 게 은이거든요 깨끗한 마음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담아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도 기뻐하라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되어지도록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계속 채우시고 쓰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 그릇 되시길 추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을 만드는 건 주님이 주시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담아서 많은 사람에게 먹이는 자가 되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양식을 나누는 자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실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쓰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함부로 이 성경을 막 내 마음대로 풀어서 해석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베드로우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이 모든 성경은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뭐라고 그랬냐면 예언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성경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예언을 받아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쓴 모세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거예요 그가 창세기를 본 적이 없는데 창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그걸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를 한지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걸 쓴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썼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만이 풀 수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풀 수 없어요 사사로이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금그릇, 은그릇이 됐더라도 거기다 말씀이 담아지려면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이 풀려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말씀이 풀린 것을 담아야 나눠줘야 그 사람들도 그것을 제대로 받아 먹는데 성경 전체 66권은 전부 무엇을 말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소만을 인친자로서 우리의 단 한 분 주로 삼으셨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내가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동안에 정결함을 입는 자로 훈련되어지고 그리스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으려니 그 그릇을 응급해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쓰임받고 불태워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서 사용하는 그릇 되셔서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먹어라 마셔라 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담은 그릇이 되시기를 예수므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님이 허락하시는 나를 버리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고난의 길 할렐루야 찬성하면서 가시고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열심히 먹으시고 감동을 따라서 주님이 이제 풀어주실 때 그 풀어주시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그릇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해서 하는 모든 선한 일에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은 바로 생명을 나누는 일 그럼으로 인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임받는 자들을 위해서 이 금그릇들은 하나님의 성정 곳간에 두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데나 두지 않거든요 성정 곳간에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다 보여줘가지고 다 바벨론에 끌려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것을 다시 다 보내줘서 다리오 왕 덕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다 보여줘서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배세살왕이 거기다가 가증한 것들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런 데 쓰임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쓰임받는 분들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금그릇으로 만드셨는데 은그릇으로 만드셨는데 그 배세살왕의 손에 올라가서 가증한 거를 담아가지고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종 되시면 안되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영원히 영원히 하늘나라 성적 곳간에 모셔지는 그래서 주님이 밥상을 차라라 그럴 때 참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늘 충만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이 깨달아 알아주고 나눌 수 있도록 말씀 늘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